르프 솜 가우리 아메리칸에 에버라탑 짠이니까 맘은 타이크랑 락은 간카 평소에 태국 음식이랑 태국 굉장히 와보고 싶어가지고 공연도 그렇지만 굉장히 놀러 와보고 싶거든요 태국에 그래서 이번에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폼락 타이티 맹고 스티키 라이스 파인애플 프라이드 라이스 저희가 옛날에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던 식당이 태국 음식점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무탈 킥박싱 수업 한 번 배우고 하고 싶어요 되게 멋있고 되게 고급스러운 스포츠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드럼을 치다 보니까 이런데 어깨 같은 날 많이 뭉쳐서 타이마사지 되게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태국이 왜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인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진짜 패러다이스 같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그냥 도시가 너무 아름답고 한국은 지금 추워가지고 되게 따뜻한 나라에 오게 돼서 너무 기뻤는데 역시 너무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따뜻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 봤더니 외국 분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진짜 미국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그냥 너무 좋고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저에게는 경험을 연주시장의 음악이 너무 좋죠 그는 사실은 로얌파이머스 할 때 굉장히 자유로운 밴드에요. 저희 음악도 저희 공연에 오시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다듬어진 대로 하기보다는 저희 조금 느낌 가는 대로 많이 공연을 하거든요. 음악 연주도 하고 그래서 뭔가 느끼면 좀 그런 자유로움을 많이 느끼실 수 있고 굉장히 같이 광역과 호흡하는 같이 즐기는 그런 밴드라 공연이 굉장히 좋은 밴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긴 머리 여자가 좋고요. 그리고 미국 가수 중에 엘리샤 키스라는 가수 굉장히 좋아하는데 노래도 자기가 작곡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열정적인 모습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뭔가 긴 머리에 굉장히 여성스러운 분을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 가녀린 몸 그리고 웃는 게 굉장히 이쁘고 네 피부가 조금 하얗으면 좋겠고 저는 드라마 볼 때마다 바뀌지만 요즘 엔젤리나 졸리에 꽂혔어요. 6세VERberries! VISTA yeah 그리고 롱이도 그룹 중에서 하고싶은 그룹의 3루링 롱이도 그룹